2021 KBS 가요대축제 2021년은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였나요? 저의 스물다섯은 때로운 길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았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긴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생각했습니다. 손을 잡고 함께 나누던 인사, 미소를 보면서 함께 나누던 대화, 그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던 함성까지. 함께이기에 더없이 소중했던 그런 순간들. 모두 함께하는 보통날을 기다리면서 가요대축제의 위드,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살랑이면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그대여 나의 눈을 봐요 그대의 눈빛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그대여 두 눈을 감아요 눈을 뜨지 않아도 마음으로 볼 수가 있어 언제나 그대의 성격 느낄 수 있도록 내 곁에 있어요 지금 이대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말은 안 했지만 그댈 위한 내 마음은 그대로인걸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나의 마지막 그날까지 그대만이 나의 맘속에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말은 안 했지만 그댈 위한 내 마음은 그대로인걸 처음 만난 순간부터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나의 마지막 그날까지 그대만이 나의 맘속에 그대만이 나의 맘속에 ngulo 시작 메아이 미국 십 지민 임 임 임 임 감사합니다.